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라고 우리가 아르쳐줍니다 십자가를 만들어라는 건 우리가 쉽지 않습니까? 나무를 건너서 두 개를 마주 보면 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크기를 집 안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너희들만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집에다 걸어놓으라고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뭘 하느냐?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여러분 또 집에 남이 손님 오게 되면 보면 안 되잖아요 몰래 안 버렸고 자기들만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걸어놓는 겁니다 걸어놓고 뭘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온 가족이 손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우리는 알려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또 온 가족이 손잡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를 들어 이게 매일매일 반복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초입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십자가를 알게 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알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이렇게 시켰더니 연락이 옵니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 너네 하란대를 했더니 처음에는 저까지 십자가가 뭘 우리를 지켜주나 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야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더라 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우리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우리 몸에 스며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는 없지만 북한 동포들에게 십자가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에 우리 박영호 목사님을 모시고 평양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런 영성 집회를 하면서 다시 말썸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평양에 갔을 때에 아 맞아 당신들이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지 우리를 위해서 당신들이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박영호 목사님께서 이 시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희망을 가지세요 저는 희망을 가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희망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영호 목사님 우리 함께 평양에 가야 되지 않으실까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저 판문점에 가게 되면 개성까지 가면 한 시간이면 개성까지 간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시간 더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평양까지 간답니다 두 시간 두 시간 반 오게 되면 평양까지 간답니다 지금 이렇게 가까운 길을 우리는 지금 70년 지났는데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 7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가고 있을까요? 저렇게 박영호 목사님처럼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을 살리자고 외치는 목사님들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탈부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더 많은 탈부민들이 와야 됩니다 지금은 3만 5천명이지만 저는 자신합니다 5만 명만 우리 한국교회가 데려오게 되면 5만 명만 우리 한국교회가 이 탈부민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게 되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북한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이 탈부민들을 통해서 북한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